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간단히 이기는 방법 기본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문제 복순문제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슬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볼 것도 없이 들어가면서 장군 쳐서요. 이걸 먹어버립니다. 그럼 둘 게 없죠? 이때 포가 이렇게 넘어서 이 자리 가서 병이 장군을 치면 간단히 아웃이 되겠습니다. 장기의 기본수죠? 들어가서 포가 이런 형태를 갖춰서 병으로 이렇게 장군치는 방법 이게 아주 기본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